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눈부신 비주얼과 압도적 슈퍼스타 아우라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2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은 24일에 있을 퍼미션 투댄스 온스테이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링크와 함께 각 멤버들의 사진을 업로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 뷔는 단정하게 앞머리를 내린 블랙 헤어의 브라운 계열 수트를 입고 댄디하면서도 소년미 넘치는 조각같은 비주얼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밝은 민트색과 오렌지색의 화려한 배경에서도 눈부신 잘생김을 자랑하는 뷔의 뚜렷한 이목구비는 유려한 얼굴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강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옆으로 길게 뻗어 유니크하고 독보적인 매력을 뽐내는 무쌍의 아름다운 눈매는 고혹적인 눈빛과 함께 치명적인 아우라를 발산하며 황홀경을 선사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귀가 드러나는 짧은 헤어스타일은 산뜻하고 청량한 소년미를 더해주며 카멜레온 같은 다채로운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한층 설레게 했습니다. 길고 늘씬한 피지컬은 댄디한 스타일링과 화려하게 잘생긴 얼굴과 함께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비주얼을 완성시키며 케이팝의 얼굴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또한 화이트 스탠딩 마이크를 기울여 쥐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린 뷔의 여유로운 눈빛과 포즈에서 풍기는 타고난 슈퍼스타의 압도적 카리스마가 화면을 장악,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역시 화보 천재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저 가볍한 비주얼의 목소리까지 환상적이라니 그저갓 빨리 콘서트하는 슈퍼스타 김태영 보고싶다, 손가락 끝까지 안 예쁜 데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로 방탄소년단 뷔가 다리 부상으로 안무 없이 콘서트를 소화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4일 온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를 열고 전세계 팬들을 만났습니다. 온 불타오르네 부터 쩔어 DNA 등 오프닝부터 방탄소년단의 명곡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멤버 B는 무대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리듬을 타는 것으로 격렬한 안무를 대신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빅히트 뮤직 측은 방탄소년단 공식 팬 커뮤니티를 통해 B가 23일 리허설 진행 도중 종아리 근육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뼈의 이상은 없으나 당분간 안무 및 퍼포먼스 등 과격한 움직임은 자제하라는 소견을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B는 의자에 앉아 안무 없이 무대를 진행한다는 공지였습니다. 블랙 소환 부악 소환을 마치고 다시 무대에 오른 멤버들은 보스 같다. 며 먼 발치에 B를 보며 너스레를 떨었고 B는 마음 같아서는 돌출 무대로 뛰어가고 싶다. 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주경기장의 추억이 많다. 고 지난 공연을 되새긴 멤버들은 파도타기가 그립다. 며 멤버들끼리 셀프 파도타기로 흥을 돋았습니다. B는 공연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다가 좀 쉴 수가 있었다. 괜찮으니까 아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공연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끝까지 즐겁게 즐겨달라 고 말했습니다. 또 되돌아보면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것들과 별개로 오히려 지금이어서 가능한 것들이 있더라. 아미분들이 앞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다. 아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무대를 했다면 수치심이 들었을 것 같다. 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대면 공연에서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정국은 당시를 떠올리며 온라인이어서 다행인 것도 있고 온라인이라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도 있는 것 같다. 고 온라인 공연의 장점을 짚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0월 BTS MAP, OFTH SOELE ONE을 개최한 지 약 1년 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대형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무대를 꾸미는 건 2019년 10월 개최된 BTS 월드 투어 러브 유얼 셀프, 스피크 유얼 셀프 더 파이널 이후 2년 만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펄메신 투 댄스의 메시지처럼 어디에 있든 누구나 함께 춤추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기쁨을 담은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흥겹고 웅장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 또다시 긍정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뷔가 귀여운 외모와 부드럽고 감각적인 댄스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에서 산뜻한 오렌지와 블루가 매치된 블록, 캐주얼 재킷에 베이지 슬랙스를 입은 뷔의 미소년 같은 청순한 매력이 한층 더 돋보였습니다. B는 탄소중립의 개념을 영 밸런스로 중독성 있고 흥미롭게 만든 춤을 귀여운 표정과 댄스로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자를 타면서도 강약 조절과 정확한 동작으로 몰입감을 높였으며 B는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댄스 사이사이에 포인트를 주는 센스를 발휘해 캠페인 댄스에 맞는 경쾌한 댄스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통해 미래 세대인 제너레이션1에게 무엇을 전달해줄 것인가 는 메시지가 담긴 영어 네레이션을 유창한 발음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달해 귀를 사로잡으며 캠페인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영상을 본 팬들은 팔다리가 기니 조금만 움직여도 시원시원, 영상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태영이 댄스 더 보고 싶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